Q. 조심, 조심, 조심. 아니, 안 힘들어? 그렇게 뛰고? 하나도 힘 안 들어요. 그래?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 볼까? 회사장 어때? 요즘 시민들 다 쓸 수 있잖아. 저 약속 있어서 집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응? 안녕히 계세요. 무슨 약속? 서윤아. 자,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? 무슨 생각해? 작년? 우리 여기 갇혔을 때. 그때 많이 힘들었지. 그래도. 네가 있어서 괜찮았어. 넌 나 언제부터 좋았어? 처음부터 그랬다니까. 계속 안 믿네? 얘가 내 운명이다. 끝까지 쭉 가겠다 내가 그랬다고. 그래서 쭉 포기를 안 했다고? 내가 왜 경찰 됐겠냐? 야, 너 설마 나 때문에 경찰 된 거야? 미국 갈까 했는데 네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서. 미래는 무궁무진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라며. 근데 경투구를 튀고 말이야. 야, 난 몰랐지. 그래서 지금 행복해? 그럼. 저랑 있으면. 딴 때는 별로 안 행복해. 거짓말하고. 먼저 도착하는 사람 일주일 분리수거! 연재! 단지, 야! 음색물 쓰레기도! 민 Okay! 에fen вып Gör! stellen youngsters! étaient 여기서 상태거륭이네요?